네 번째, 알론소의 입찰지대. 소입이죠. 소입. 중요한 건 입찰이라고 나왔어요. 입찰. 우리 경매할 때 입찰하죠. 입찰. 경매는 경쟁에서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은 우리가 경합이라고도 얘기하고 경합이라고도 얘기하고 경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경쟁에서 지대가 만들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경쟁에서 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떤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토지 임대를 100만 원 내겠다. B는 110만 원 내겠다. C가 120만 원 내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 토지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C가 차지하겠죠. 그럼 토지 임대는 얼마? C가 내겠다고 한 금액이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데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고 많이 내겠다고 한 그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결국 입찰지대는 뭐냐면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가 된다라고 해서 입찰대를 한 단어로 표기하면 이거예요. 최대 집을 용의해. 최대 집을 용의해기다. 이해 되죠?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데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고 내겠다고 한 그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최대예요. 최대. 최대로 내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초과윈이 뭐한다? 사라진다. 초과윈을 내가 조금만 가져가겠다고 하고 차지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언제나 등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최대 집을 용의해는 그냥 조건이 그냥 최대 집을 용의해기 아니라 얼마가 될 때 초과윈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윈은 언제나 소멸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게 입찰지대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지대에 의해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건데 이게 지대고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지대곡선이 달라요. 그래서 상업용의 지대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고 주거용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주거용이고 공업용은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공업용.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대곡선이 다른데 그러면 도심 가까운 곳에 보니까 여기에 상업용과 주거용과 공업용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했을 때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건 무슨 용도예요? 상업용이죠. 그래서 얘가 이겨서 이 토지는 여기 도심 부근의 토지는 뭘로 이용된다? 상업용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서로 경쟁해서 얘가 이긴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입찰에 의해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이 도심 가까이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용이고 공업용인데 셋이 경쟁하는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건 누구예요? 주거용이죠.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주거용이 이기니까 이 부근의 토지는 뭘로 이용된다? 주거용으로 이용된다. 여기에서 경쟁하는 건 공업용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서는 뭘로 이용된다? 공업용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해서 입찰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서 도심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인 거죠. 단일 도심 토지에서 단일 도심 토지에 하나의 핵이 하나 있는 도심이 하나 있는 이 토지의 이용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토지 이용이 결정되는 것의 원리가 뭐다? 입찰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곡선만 이렇게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이 곡선만 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지대곡선을 각각 다 연결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만 따로 떼어내서 연결한 걸 뭐라고 하냐면 입찰에 의한 지대곡선이다.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입찰 지대곡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어때져요? 낮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입찰 지대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 단일 도심 토지에서의 위치에 따른 토지 이용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결정되는 건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때 입찰 지대곡선에서 기울기가 큰 쪽은 도심 쪽이에요. 외곽 쪽이에요. 이렇게 세워져 있을수록 기울기가 큰 거죠.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에 기울기가 클수록 어느 쪽이냐면 도심 쪽이거나 상업용 쪽일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나 상업용 쪽에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 해석하는 거고 그럼 이제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걸 하나 외워놔야 돼요. 이게 이제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지문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토지용 양분의 한계 운송비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건 한계 운송비와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거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한계 운송비와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비례 관계다. 그러면 기울기가 클수록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계 운송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하나 기억하는 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렵게 내는 문제예요.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큰 것은 도심 쪽이고 상업용 쪽이고 왜 크냐라고 얘기할 때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좀 애매한 것이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티네는 위치 지대가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어떻다? 크다라고 했죠? 외곽일수록 수송비가 크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도심일수록 한계 운송비가 크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네는 도심일수록 수송비는 작다고 봤는데 알론소는 도심일수록 그냥 수송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한계가 들어간 거예요. 한계가. 한계가 들어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티네는 얘기했던 수송비는 총 수송비는 외곽일수록 크지만 한계 운송비는 알론소가 얘기했던 거고 도심일수록 한계 운송비가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계 운송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한계 운송비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 데 들이는 수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거리를 가는 데 수송비를 한계 운송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심은 사람들이 많고 교통이 뭔가 많이 밀집했다 보니까 1km를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많이 걸릴 거예요. 외곽은 한가하니까 뻥 뚫려 있으니까 1km를 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이때 시간도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은 이게 번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1km를 가는 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외곽은 뻥 뚫려서 1km 가는데 빨리 가니까 수송비가 비용이 줄어들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운송비와 총 수송비는 다른 얘기예요. 한계 운송비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 데 수송비여서 오히려 도심일수록 한계 운송비가 크다. 상업용일수록 한계 운송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기본 되는 건 알론소의 입찰지대 나오면 입찰은 경쟁이고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유는 소멸되는 거고 초과 이유는 0이 될 때 돈을 누가 많이 내겠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입찰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한 단어로 최대 집을 용해. 입찰이라면 경쟁이니까 각각 지대곡선 중에서 가장 어떤 거? 높은 것만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에 의한 지대곡선이라고 하고 도심일수록 입찰지대곡선의 기록이 크죠. 큰 이유가 상업용이고 도심일수록 입찰지대곡선의 기록이 큰 이유를 뭘로 얘기했다? 한계 운송비로 얘기했다. 이 식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해둬야 될 건 이거예요.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가 크려면 한계 운송비가 어떤 거다? 커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론수의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을 한계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봐요. 한계 운송비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을 한계 운송비로 나눈 값이 아니라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계 운송비가 위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분의 예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계 운송비가 위로 가야 얘와 얘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곡선은 6번에 가장 높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낮은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이겨야 되니까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곡선을 포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로 간 곡선을 포락선이라는 말을 쓰고 지대 지불 능력이 크고 돈을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거죠. 입찰에서 이기는 사람일 거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상업용일수록 어디에 중심지 가까이 도심 가까이에서 형성된다라는 거고 이런 질문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입찰지대 이론에 의해서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할당되며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에게 차지되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 최대 지불 능력을 지불할 의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가 차지되며 그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결정된다 토지의 이용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가까이는 무슨 용?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이렇게 다르게 결정된다. 이게 입찰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찰은 경쟁이다. 경쟁하면 초과의 이유는 소멸된다. 이때 지대는 뭐냐?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죠. 이걸 한 단어로 최대의 집을 용의해. 그래서 각각 지대 곡선 중에 입찰에 이겨서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하면 입찰지대 곡선이 되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쪽은 도심 쪽, 상업용 쪽이다.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했다? 한계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심일수록 한계운송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입찰지대에 대한 내용이고 마샬의 준지대 보죠. 자, 준지대는 일단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라는 거죠. 지대여,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아니죠. 지대가 아닌데 지대랑 비슷해서 지대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보니까 토지 이외의 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하죠.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 요소는 뭘 얘기하냐면 기계나 설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준지대라고 했어요. 지대가 아닌 거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이외의 기계 설비에서 토지와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비슷한지 한번 보죠.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럼 지대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토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는 부부 연계 중에 뭘까요? 부부 연계 중에 부중성이죠. 영속성이 아니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가 귀에서 한정돼 있어서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지가와 지대가 높아진다. 높아진다가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중성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즉 토지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서 수요자가 뭐해요?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죠.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얘기예요. 즉 부중성에서 수요자들이 경쟁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커진다, 지가가 높아진다 이런 거였어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중성이라는 건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공급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토지는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증가될 수가 없어요. 증가 감소 안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공급이 일정하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토지에서. 그런데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는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대요. 그런데 기계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더라. 이건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공급이 일정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준지대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계 설비에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지만 기계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만 발생하냐면 무조건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지대가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거예요. 준지대는 무조건 일시적으로만 발생한다. 그런데 토지다 토지 이외다.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 나왔어요. 토지의 지대는 뭘로 발생하는 거냐면 부중성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되어서 공급이 제한되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준지대, 지대에 준한다라고 취급하는 건 뭐 때문에? 부중성과 비슷한 성질 때문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서 얘가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크고 복잡한 기계가 있어요. 엄청 크고 복잡한 기계.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두 개 회사만 있다고 해보죠. 크고 복잡한 기계예요. 그래서 이걸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때 한 달에 한 달에 만약에 1억씩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나머지 조건은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런데 얘가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얘가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가 3개월 동안에 얘를 이제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3개월 동안에는 얘가 일을 못 하겠죠. 그럴 때 보니까 얘가 3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3개월 동안에 2억의 초과 이윤을 초과 이윤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2억의 초과 이윤은 3억 동안에 얘가 뭔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얘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얻어진 소득이 얘한테 간 거예요. 이 소득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이잖아. 토지도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이 기계도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만들지 못해서 얘한테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네. 이걸 이름을 붙여서 마샤는 뭐라고 했냐면 준지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계 설비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토지도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했듯이 그러면 기계 설비도 만들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을 지대랑 비슷하니까 준지대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준지대. 기계 설비는 장기적, 영구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준지대는 장기적, 영구적으로 뭐한다? 소멸되는 소득이다. 시간만 지나면 준지대는 사라지는데 언제 발생하는 거다? 일시적, 단기적으로. 그럼 딱 준지대에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딱 그거예요. 준지대는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거죠. 왜 발생하냐?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단기적,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일정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면서 이제 출제자들이 좀 어렵게 문제 낼 때 그러면 준지대는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만들지 못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지대가 발생하듯이 준지대도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나중에, 최난이도의 어려운 문제였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당연히 그러겠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자, 준지대 나오면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네 토지에서도 부중성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그래서 준지대는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고 파레토의 경제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에서 이걸 외워야죠 파레토는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거에, 지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수입을 얘기하는 좀 넓은 개념의 수입의 지대 이론인데 총수입은 전용수입, 이걸 이전수입이라고도 하고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럼 이제 전용수입은 뭐냐? 이전수입은 뭐냐? 얘는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최소한으로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최소한의 소득을 중요한 건 최소한이에요 전용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을 의미한다 이때 이제 경제지대는 뭐냐면 경제지대는 여기서 보니까 공급이 희소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얻는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희소하다는 건 양을 많이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발생하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보죠 언제나 모든 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A토지, B토지, C토지가 있어요 면적 똑같다고 해보죠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고 얘가 감자밭으로 이용하면 감자밭으로 이용하면 토지임대로가 100만원이래요 얘도 감자밭으로 이용하면 100만원이에요 얘도 감자밭으로 이용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이 C의 토지만 있는 뭔가 특별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만 재배되는 농작물, 특용작물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어떤 특용작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이 이 C토지를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C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의 임대료가 임대료가 총수입이 총수입이 만약에 500만원이라고 했다고 보죠 5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총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특용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최소한 감자밭으로 쓴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 받을 수 있죠? 얘들이 다 감자밭으로 쓰면 최소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임대료가 최소 감자밭으로 쓰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토지의 임대료를 50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만원의 총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얼마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감자밭을 쓰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00만원을 받았으니까 400만원을 더 받았네요 그럼 이 400만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400만원은 왜 더 받았을까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희소성 때문에 400만원을 더 받았던 거예요 이 희소성 때문에 이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경제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수입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를 들면 손흥민의 연봉이 손흥민 연봉이 500억이라 해보죠 500억이라 해요 손흥민 연봉이 500억이래 1년에 500억을 번다고 했을 때 손흥민이 최소한 얘가 축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쩡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소한 1년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1억은 벌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손흥민 열심히 일하면 최소 1억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 500억이래요 500억인데 최소한의 수입과 경제지대 합이죠 그럼 최소한의 수입은 1억이에요 전용 수입은 1억인데 499억을 더 받고 있잖아요 왜 더 받고 있는 거야? 뿔을 잘 차니까 잘 차는 게 그냥 잘 차는 게 아니라 희소해서 희소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뿔 잘 차는 사람이 없어서 희소하니까 499억이 더 추가로 생긴 거죠 이 499억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입은 전용 수입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을 경제지대 제가 연봉이 만약에 5억이나 해보죠 실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많이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4억 5천 원을 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전용 수입인 거예요 최소한의 수입이고 4억 5천 원을 더 받았던 건 뭐냐면 희소성 때문이에요 뭔가 강의를 잘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뭔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더 얻는 수입 이 희소성 때문에 경제지대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파데토가 얘기했던 지대이론은 뭐냐면 모든 총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과 경제지대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용 수입은 이전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고 이 경제지대는 희소함에 따라서 커지는 수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공급이 희소하다는 건 공급량을 많이 늘리지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희소성이 커지니까 경제지대는 뭐하고? 커지고 얘가 커지면 총 수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00만 원 정해져 있으면 얘가 커지면 얘는 어때진다?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대 커진 만큼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파데토의 경제지대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데토의 경제지대는 뭐냐? 이렇게 정의한다면 총 수입은 전용 수입 더하기 경제지대죠 그럼 경제지대는 얘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빼기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총 수입 빼기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파데토가 얘기했던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다 이걸 좀 더 이해한다면 뭐냐면 총 수입 중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경제지대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만큼이 500억이 총 수입이에요 여만큼이 최소한의 수입 전용 수입이라고 해보죠 얘가 1억인 거예요 그럼 여만큼이 뭘 의미한다? 여만큼이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입 중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식을 좀 더 기억해놔야 되고 출세자가 어렵게 낸다면 예를 낼 수 있으니까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 커진다 그랬죠? 맞아요? 공급이 희소하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비탄력이면 경제지대 커지는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모든 수입은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그럼 이때 전용 수입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되고 전용 수입은 0이 된다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낼 때 5번 질문을 내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비탄력일 때 경제지대 커지니까 완전 비탄력이니까 모든 수입은 다 경제지대가 되고 그럼 전용 수입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지대이론을 배웠고 머릿속에 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이건 암기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고 물론 출제자가 진짜 어렵게 내려고 할 때는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틀려도 괜찮고 보너스로 졌을 때 맞으면 되는 거고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은 얘만 기억하면 돼요 외울 때 에이그 또 마찰비졌냐? 이렇게 헤이그 마찰 마찰비용이론이에요 마찰은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 그래요 못 가게 하는 힘을 마찰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교통비와 지대 교통비가 비싸면 잘 못 움직여요 지대가 비싸도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입지를 결정할 때 못 가게 하는 마찰이 교통비와 지대가 가장 중요하다 토지의 임대료를 못 내면 움직이지 못하고 교통비가 많아져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마찰, 못 움직이게 하는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걸 답으로 낸 적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헤이그라는 사람이 마찰비용이론을 얘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얘가 첫 번째 중요한 거 헤이그, 마찰 이때 이제 나머지 내용은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쉽게 가요? 어렵게 가요? 쉽게 가겠죠? 그럼 마찰비용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거죠 마찰비용이 작아진다 이거 뭐 해석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외곽으로 가면 멀어지니까 중심지에 여러 가지 상업지대가 있으니까 일자리는 중심지에 있을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간다면 중심지까지 오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의 비중은 뭐하고? 커지고 교통비는 커질 거고 외곽은 지대가 비싸여 싸요 싸겠지 그럼 지대의 비중은 어때진다?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비용은 작아진다 마찰은 못 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좋아하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론은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딱 기억해야 될 건 헤이그라는 사람이 마찰비용을 얘기했고 못 가게 하는 마찰을 두 가지 가장 큰 걸 제시했다 교통비와 지대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좋으면 쉽게 가는 거죠 그럼 마찰비용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 대입시킬 필요 없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잘 가지 마찰이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총 7가지 배웠어요 머릿속에 한번 해석해보죠 첫 번째, 리카도의 차액지대 차액이 지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차액이 지대다?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인여다 이때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였다? 비옥도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비옥도가 높으면 가격이 높으니까 남는 게 많아진다 지대가 높아진다라는 거였죠 두 개의 제안이 있죠 모든 토지가 비옥한 토지는 아니다 비옥한 토지만 재배할 수 없는 이유가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야, 비옥도에 따라 지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의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지대가 영인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튀는의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튀는의 위치지대는 리카도가 얘기했던 지대이론과 똑같은데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또 하나를 더 빼야 된다 수송비를 빼야 지대가 나온다 그러면 외곽에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튀는의 얘기했던 논문 이름이 뭐예요? 고립국이론, 동심원을 그려서 고립국이론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알론수의 입찰지대 소입이죠 입찰에 의해서 지대 결정된다 경쟁인 거죠 그럼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토지에 임대료가 집찰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뭐라고? 최대 지불 용의액 그런데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를 얘기할 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최대 지불 용의액을 입찰지대를 한다 이때 각각 지대곡선 중에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하면 입찰에 의해서 이겨서 높은 것만 연결하면 토지의 이용이 결정돼서 도심 가까이에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결정되더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건 도심 쪽이에요 이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이유를 딱 얘기할 때 첫 번째 뭐가 커서? 한 개의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한 개가 들어갔던 거예요 한 개의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알룬스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준, 마, 준지대, 마샬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준지대니까 지대는 아닌 거예요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토지를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걸 준지대, 준지대는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생성되는 거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있었죠 파레토는 총 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전용 수입과 희소성에 의해 커지는 경제지대 그래서 언제나 최소한 너들려고 하는 전용 수입을 초과한 수입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비탄력이면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건 완전히 희소한 거죠 그럼 모든 수입은 뭐가 된다? 경제지대 그럼 전용 수입은 얼마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죠 예제 1번 보죠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래요 차액지대는 차, 누구예요? 카차죠, 리카도 차액지대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 또한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비옥 또하도 관련이 있고 위치 중요한 사람 누구? 튀넨을 얘기했던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럼 이렇게 바꿔보죠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위치지대라고 해보죠 위치지대라고 하면 맞을까요? 위치를 중요시하다 이건 맞죠? 맞죠? 비옥 또한 무관해요 이건 아니야 위치지대도 비옥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봤던 거예요 리카도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서 도계 수송비 하나만 추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도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차액지대와 위치와는 관련이 없다 비옥 또는 무조건 관련이 있다 라고 나와야 돼요 틀렸고 두 번째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죠 준마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이런 건 우리가 딱히 준지대도 잉여라고 봤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다 또는 단기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절대지대는 우리가 절, 마루, 마르크스죠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 생산성은 뭐냐면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상관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뭐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뭐되는?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건 뭐 전혀 틀린 게 없죠 그래서 한 번이 옳은 지문이고 4번에 경제지대는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용되지 않고 현저용도 그대로 사용되어 지급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급액 나왔죠 그럼 파레토가 얘기할 때 최소한의 수입은 뭐라고 했다? 전용 수입이라 했지 경제지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제지대는 희소성이 커질수록 커지는 수입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전용 수입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의 희생과 노력 없이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다 이런 건 배운 바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입찰지대가 나오면 딱 우리가 정의한다면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뭐라고 한다? 최대 집을 용의 얘기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런 거 안 배운 거에 대해서 이건 뭐냐? 이걸 뭐 알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공공지대라고 하는데 이런 건 첫 문제 답으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입찰지대 배웠던 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 건 3번이고 두 번째 보죠 28에 나왔던 거 박스 문제니까 다 몰라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오른 걸 골라라 리카도의 지대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토지의 질적 차이가 뭐예요? 비옥도 얘기하는 거죠 비옥도에 따라서 임대로 가는 뭐예요? 지대조시대 지대의 차이로 보았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그럼 기억은 맞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보죠 마샬은 뭐예요? 준지대죠 준, 마니까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산 성격을 가진 생산요소 기계 설비를 얘기하죠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였고 여기까지 맞죠?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죠 만들지 못해서 공급량이 뭐예요? 일정한 사실 얘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준지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공급량이 부중성과 비슷하게 만들지 못해서 공급량 일정해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에 얘를 소개 낼 거예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부중성 때문에 지대가 만들어진 거니까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기계 설비에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틀린 건 없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니은도 맞고 니은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답은 아니고 이제 그런데 디귿과 리을 중에 리을 디귿과 리을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겠네요 자 디귿에 보니까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틀네는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절대지대 봤던 건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이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둥지의 생산비 차이로 봤던 건 이 생산비 차이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비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차익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 지문은 출제자 좀 어렵게 보려고 꼬아 놓은 거고 틀네는 이 절대지대와 관련이 없죠 절대지대 나오는 게 아니라 틀네는 위치지대 절대지대 나오면 여기 마르크스 이렇게 나와야죠 마르크스 절대지대라면 여기 소유에 의해서라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디귿은 디귿은 관련이 없네 리을 보죠 리을 리을 보니까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 다음에 차가 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죠 농업시대에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도심과 애각이 달라지더라 이걸 보고서 수송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차이가 난다 라고 봤던 건 누구다? 틀네는 위치지대죠 마르크스가 아니라 틀넨이라고 나와야죠 리을이 틀렸네요 답은 1번이고 조금 어렵게 나왔던 질문이에요 기역리은 맞고 디귿이 틀렸다는 건 당연히 알 거고 리을에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농업지의 형태에 따라서 틀넨의 위치대가 작년에 답이었고 틀넨이 나오면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봤던 건 틀넨의 위치대죠 리을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름 보죠 얘는 간단해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세 학자가 있는데 일단 학자의 이름이 중요한 건 도시공간구조 이론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두 번째 호이티의 선형 이론 세 번째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는데 앞글자를 단단하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다했다 제동이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선이면 호이티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이란 사람이 호선이라면 어떤 단체 내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걸 호선이라고 해요 제동이가 어떤 대표로 선출되어서 다했다 이렇게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가장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학자와 동심원 도시공간구조 이론의 이름을 외워놔야죠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자 보죠 내용은 내용은 간단해요 버제스는 도시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거야 라고 얘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어요 시카고라는 소도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더라 근데 얘는 아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동심원 모델과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얘는 보니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동심원 모형을 도시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도시공간구조 이론이다 이게 첫 번째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동심원 모양을 도시의 형성 과정의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발전시킨 이론이다라는 거 자 여기에 중심지가 있고 자 첫 번째 이제 도시가 동심원을 커져나가는 원리가 이런 거였어요 자 처음에는 중심지가 있을 거다 중심지 중심 업무지대라 그래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장이나 주택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업지나 공장이나 주택이 많이 물집해 있었고 외곽은 다 농경지였어요 농경지였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이나 주택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갔대요 이걸 침입했다 침입한 다음에 경쟁할 거예요 누가 차지할 거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낼 거냐 경쟁해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바뀌어지는 걸 천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농경지로 가서 이 땅이 원래 농경지를 이용할 때는 토지임대료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냈는데 여기에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지르려는 사람들이 야 토지임대료 20만 원 30만 원 줄게 그러면 농사 안 짓고 주택이나 공장을 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경쟁할 때 주거용이나 주택이나 공장들이 공업용으로 경쟁해서 이겨서 농경지가 자꾸 이제 주택이나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커져나갔고 얘가 인구가 더 많아져서 주택이 더 필요하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또 여기에 침입 경쟁 천의에 의해서 농경지가 주거용으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택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이게 이제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동심원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동심원으로 도시 모양이 커져나가는 원리는 침입 경쟁 천이에요 침입 경쟁 천이 이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생태학적 접근이라 그래요 도시에 접목시킨 생태학적 접근이다 보통 생태학은 동식물들이 어떤 군집을 이뤄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생태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내 영역이 있었는데 좀 더 먹이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때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더기에 원래 살던 동물들과 경쟁을 할 거예요 살아남으면 우리 영역으로 더 퍼져나가겠죠 이런 걸 원래 생태학에 썼던 건데 도시의 형성 과정을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 생태학의 이론인 침입 경쟁 천이를 이걸 도입하였다라고 해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으로 동심원이 커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심원으로 커져나갔다 이건 티넬의 동심원 모형을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커져나갔을 때 이게 주거지가 분화된 순서 다섯 가지 주거지가 분화된 순서 첫 번째 중심지가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떻게 구성됐느냐를 얘기할 때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는 주택과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택과 공장이 밀집돼 있대요 초창기에 여기에 만들어진 확장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여기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주택과 함께 그러면 주택으로서 효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주택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만족을 주는 성질이 쾌적성이에요 옆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매연지 자꾸 나오겠네 맞죠? 부의 예보 효과가 작동하겠죠? 그럼 집을 고쳐요 안 고쳐요? 나쁜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고치겠죠? 그러면 뭐가 많이 발생한다? 하향여가가 발생하겠네요 계속 하향여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고치지 않겠죠? 그럼 주택이 낡아졌겠죠? 낡은 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그래서 가장 낡은 주택과 낡은 주택과 공장이 같이 있는 지역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이지대라 그래요 점이지대 또는 전이지대라고 하고 이 지역은 슬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럼가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집이 산재에 있고 살기 어렵겠죠? 공장 옆에 있으니까 낡은 집이 가장 밀집해 있고 공장들이 옆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곳을 점이지대라고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 갈까요? 중심지 가까이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중심지에 공장이 없지만 예전에는 중심지에 공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면이 나오니까 주거지에 쾌적성을 사라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외곽으로 가더라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점이지대, 저중고 이렇게 퍼져나간다 물론 또는 여기에 중고소득층이 있고 여기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통근자 주로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근자 지대가 이렇게 있더라 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단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동심원으로 그려서 도시가 퍼져나가는 결과로 주거지가 분화가 되었더라 다섯 단계로 분화가 됐는데 분화된 순서가 첫 번째 중심지 중심업무지대라고 그래요 중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점이지대 얘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슬럼가를 얘기하는 거죠 빈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빈민가가 됐냐? 공장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낡아지는 일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주택과 공장이 옆에 있는 거 점이지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가더라 이렇게 저중고 또는 저중고 통근자 이렇게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심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심지 가까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이쪽이 빈민가다 보니까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 많아지겠죠 근데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중심지 가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장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얻으려고 고용기회를 얻으려고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아지는 중심지 가까이에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지한다 이 얘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본다라면 첫 번째 튀넨의 이론을 도시공간에 발전시켰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도 동심원을 썼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생태학적 접근으로 도시의 모양을 설명했다 생태학적 접근은 친입, 경쟁, 천이 들어가서 경쟁하고 바뀌어진다 친입, 경쟁, 천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결과적으로 분화된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중심지, 점위지대, 저, 중, 고 돈이 없을수록 중심지 가까이 있다 네 번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지에 가까이 있는 건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지만 뭐도 많아지니까 고용기회도 많아지니까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얘예요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핵이 하나죠 단핵도시죠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소도시 얘기하는 거죠 핵이 하나니까 소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의 도시공간구조이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소도시 그러면 단핵도시니까 도심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심지가 도심이에요 부도심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도심 같은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부도심도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이 여러 개 있을 때 부도심이란 말을 쓸 수 있지 단핵도시에서는 부도심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다섯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범죄스의 동심원이론은 티넨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생태학적 접근으로 설명하였다 다섯 단계 분화가 중심지, 점위지대, 저, 중, 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지 가까이 점위지대에 있는 이유가 고용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핵도시니까 소도시니까 부도심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섯 가지 버젓스 동심원이론이고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 선자는 부채선자예요 답으로 얘가 많이 나와요 보너스로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한자로 부채선 도시의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동심원이 아니라 이제 뭐다? 부채꿀 모양이다 그래서 도시가 부채꿀 모양으로 퍼져나간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지가 여기 있는데 중심 업무지대가 있는데 이제 호이티는 미국의 백개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주도들을 다 보면서 도시들을 보면서 얘들의 고급 주택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고급 주택이 중요해요 고급 주택을 보니까 중심지 가까이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겠죠 중심지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쾌적성이 사라지니까 외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고급 주택의 분포가 외곽에 있더라 이렇게 외곽에 있고 여기 외곽에 있더라 이렇게 외곽에 있는데 얘들이 그냥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다 이렇게 중심지로부터 연결되는 교통망을 따라서 외곽에 이렇게 존재하더라 여기 이렇게 외곽에 있다라면 다 이렇게 교통망을 따라서 걸쳐져서 외곽에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나간다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나간다 라는 거예요 부채꼴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거예요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의 형태다 부채꼴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지를 바탕으로 사방으로 방사형으로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 호이태 선형이론은 동심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첫 번째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얘를 쇠기 모양이라고도 해요 쇠기 모양으로 선형이라고 하죠 쇠기는 나무 이렇게 간격을 넓히는데 삼각형 부채꼴 모양을 낼게 하는 거예요 쇠기 모양으로 그런데 이 도시의 모양을 부채꼴로 만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예요 고소득층인 주거지가 어디에 외곽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급 주택의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의 주거공간의 유형 부채꼴 모양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주택가격 지불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 호이태 선형이론은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을 각각 만들면서 도시가 커져나간다 이때 이제 부채꼴을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첫 번째 고소득층의 주거지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호이태 선형이론이에요 핵이 하나의 여러 개예요 하나죠 핵 하나죠 얘도 역시 뭐예요 단핵도시죠 그러니까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도심은 나올 수 있으나 부도심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부도심은 나올 수가 없다 해요 두 번째 호이태의 선형이론 세 번째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이제 도시가 점점 커지고 대도시가 되면서 문화나 교통 좀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생기면서 핵이 하나가 아니라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다핵이 여러 개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핵이 여러 개다 그러면 얘는 다핵도시고 대도시고 도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부도심도 존재할 수 있다 부도심은 다핵심이론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어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동종활동은 같은 활동은 모여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모여 있겠지 직접 되어 있겠지 이종활동은 떨어져 있겠죠 이지로활동, 이종활동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은 대도시잖아요 맞죠? 서울 대도시니까 같은 활동끼리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같은 거 어디에 모여 있어요? 용산에 의류상거래는 동대문에 이렇게 모여 있겠죠 같은 것끼리 같은 활동끼리 모여 있는 이유는 모여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같은 활동들이 모여 있으면 정보 교류도 용이하고 어떤 비용에 대한 걸 공동시설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이익을 우리가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동종활동은 모여 있고 이종활동은 서로 붙어져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택과 공장은 붙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서 서로 나쁜 영향을 주니까 이런 건 떨어져 있을 거다 또는 상거래활동도 다른 활동들은 붙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 떨어져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대집을 능력의 차이 서울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남이나 핵을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공업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모이려면 물을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을 쉽게 이용하거나 전기 공급이 용이한 곳에 공장들이 모여서 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특정 위치 물이 있거나 특정 시설 전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공장들이 모여서 공업단지 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활동은 모여있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만들 수도 있고 공장들은 물이 있는 곳에 모여있을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유사활동 동종활동 유사활동이죠 모여있다를 직접 이익으로 인해서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있다인데 얘를 얻기 위해서 이 모여있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립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건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양립했다 이질활동 이종활동이라고 하고 서로 상반되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양립성이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동종은 양립되어 있다 이종은 흩어져 있다 이걸 모여있다 분산되어 있다 직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동종활동은 모여있다 이걸 직접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양립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32회 때 이게 나왔어요 이게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질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 배경이에요 초창기의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그 이후에 호이티의 선형이론 마지막 단계의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렇게 등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순서에 따라서 원래 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인 이론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에 발표했던 이론에 맞는 건 그대로 따라 쓰고 틀리게 해석되는 것들은 내 이론을 도입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순서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주거불리 같은 저소득층은 중심지에 가까이 있고 고소득층은 외곽에 있죠 그러면서 동심원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심지에 가까이에 저소득층이 있고 멀리에 고소득층이 있다는 건 그대로 썼어요 갖다 쓰는데 다만 동심원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이었고 도루를 따라서 확장된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맞는 것도 있고 호이티의 선형이론 맞는 것도 있어 여기에다가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졌다를 해석했던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보죠 다핵심이론은 마지막 단계의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다핵심이론을 결합한 다음에 첫 번째가 얘 이론이었고 여기에다가 얘를 결합해서 결합하고 다른 요소를 부여했다는 건 다핵이 만들어지는 요인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을 여기에 이걸 대입시켜서 추가로 접목시켜서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진 이론이 뭐다?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여기에다가 일부 추가한 이론이 뭐다? 호이티의 선형이론 앞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진 요인을 추가한 이론이 뭐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제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되고 문제 한번 보죠 자 31회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면 자 해석할 수 있는 거 뭐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 1, 2, 1달 배웠으니까 여기서 컨버스는 컨버스의 이론이 뭘까요? 컨버스 그렇다 쳐요 분기점 이론이라는 건데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있다 이거였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분기점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있다 여기 보니까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직거리가 아니라 시간거리를 썼다 그래서 효율이나 비공간 요인도 고민했다 이런 건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상점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연구했는데 시간거리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쓴다라면 마찰계수를 도입했다 이렇게 썼던 이론은 누구? 허프의 확률모형이라 그래요 허프의 확률모형 이따가 배울 거고 일단 기억은 모르겠다 니은 한번 보죠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성이 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에 일단 부도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호이트의 이론에는 부도심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주로 간선도로,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다 이런 건 배웠죠? 도로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이 도시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아니라 무슨 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이에요 즉 무조건 호이트는 딱 세 가지가 등장해야 돼요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었는데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부채꼴 모양을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나와야 되고 부도심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니은 틀렸고, 틀렸고, 니은 틀렸고 그러면 답은 예 아니면 예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맞은 거 알면 되겠네 리을 먼저 보죠 알론소 배웠으니까 알론소는 단일 도심 토지의 핵이 하나 있는 도시에서 토지의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용 형태래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 도심 가까이에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이용하는 형태가 달라졌죠 무슨 개념을 도입하였다? 입찰 지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입, 맞아요 틀려요 맞죠? 리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되는 문제였어요 이따가 배울 거지만 넬슨은, 넬슨의 넬름거리는 소입 이렇게 하나 암기 있었죠 소매입지론이 있었어요 넬슨은 점포가 점포는 소매점이에요 소매점이 최대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입지론이에요 소매입지론을 제시하였다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기억은 컨버스가 아니라 여기는 허프가 들어가야 되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물론 이제 안 배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에 맞다 틀리다만 구분했을 때 한번 보면 일단 니은은 호이티의 선형이론인데 저소득층이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고소득층이 나와야 되고 부도심이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도로에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때 이걸 결정했던 건 고소득층의 주거지다 니은은 확실히 틀린 거고 니은은 틀렸다를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단일 도시 토지에서의 토지 이용 형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 지대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죠 그래서 리을 맞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 틀리고 리을 맞다 이 두 개로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디귿의 넬름거리는 소위 넬슨의 소매 입지이론 상업 입지이론에서 배울 거고 기역은 허프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이따 한번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20배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틀린 거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가 나와야죠 뭐?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고급주택 이렇게 나와야죠 세 가지 자,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이에요? 높을수록이에요? 높을수록이라고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고용기회가 많은 고용기회 얘기한 건 누구예요? 이건 호이티야? 버제스야? 버제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보죠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주택 지불 능력은 사실 얘는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기회 나오면 버제스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고용기회가 많은 어느 쪽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이 말은 가까운 가까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양호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를 찾아서 도심과 가까이 입지를 선정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이론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나오려면 여기에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의 고소득층 나와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건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고 두 번째,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맞아요 헤이그 마찰 맞죠 중심지로 멀어지려면 수송비는 증가하고 맞아요 멀어지면 수송비 커져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대는 감소하고 맞아요 외곽에 있으면 지대는 낮아지니까 맞아요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것 같아 일단 넘어가고 틀린 건 없어 보이는데 세 번째 보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거주지 분화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의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아 틀린 거? 아 그래? 틀린 건 답이 나왔지 왜 그랬어? 일단 1번은 틀렸죠 1번은 틀렸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거주지의 분화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거주지의 분화가 중요하죠 다섯 단계가 분화가 있었죠 가운데 중심지 그 다음에 점위지대 그 다음에 저, 중, 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다섯 단계 분화를 통해서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구했던 이론이다 맞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의하면 맞죠? 다해 이렇게 외웠으니까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핵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다핵심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지대 지불 능력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핵을 이루거나 중요한 건 이거죠 유산활동에 유산활동은 뭐 되어 있다? 모여 있다 모여 있다를 집중하여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집중은 뭐예요? 모여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하여 있다 모여 있다 또는 집적되어 있다 또는 양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산활동은 모여 있다 나를 얘기한다 다핵화융으로 분설망하고 있다 맞죠? 이때 이질활동은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비양립되어 있다 1번 지문은 좀 어려운 거예요 1번 지문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썼던 건 사실 주재자가 이걸 마치 아까 우리가 주택집을 능력이 아니라 주택에 다시 한번 문다르면 여기서 얘기했던 건 주택가격 집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택가격 집을 능력 이건 사실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지대집을 능력이라고 나온 건 사실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대집을 능력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능력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 얘가 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를 찾아서 얘가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 나와야 돼요 고용기회를 설명했던 건 버제스밖에 없으니까 얘와 도심이라고 나왔어요 부도심이라고 나올 수 없어요 1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5번도 넘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르게 속여서 많이 나왔어요 계속 볼 거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도심 나와야 되고 접근성이 양호함 맞아요 양호함 맞아?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야 되니까 점위지대가 도시와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입지를 선호한다 여기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 나왔을 때 얘가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 나왔어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적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도심 지역과 부도심 나오면 안 되고 접근성이 양호함 가까이에 양호하지 않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다 소개냈어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지를 선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위지대라고 한다 그래서 1번 지문 중요해요 이게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 들어가야 되고 뒤에 내용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를 찾아서 고용기가 많은 어디? 도심과 가까이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쉬었다가 보죠 어? 여러분도 다 안 돼? 그걸 왜 안 돼? 안 돼? 땀? 그래 어? 네 그러면 그 점이 안 돼? 저희가 한 번에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좀 더 안 돼요 뭐? 그게 안 돼? 이거 안 돼?